쓰레기가 등장하는 꿈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징적 의미는 매우 깊고 다양합니다. 쓰레기는 쓸모없어진 것, 버려야 할 것을 의미하며 꿈속에서 쓰레기가 나타나는 것은 꿈꾸는 이의 정신적 상태, 감정적 갈등 혹은 사회적 관계에서 정리하지 못한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쓰레기 꿈을 꾸는 이유 쓰레기가 꿈속에 등장하는 이유는 매우 복합적일 수 있습니다. A는 꿈꾸는 이의 심리상태, 현재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이나 갈등 혹은 과거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라는 것은 본래 버려야 할 것을 의미하므로 쓰레기가 등장하는 꿈은 대개 불필요하거나 해결이 필요한 문제를 암시합니다. 감정적 정화의 필요성 쓰레기 꿈은 꿈꾸는 이가 감정적, 정신적으로 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쓰레기는 불필요한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는 꿈꾸는 이가 해결하지 못한 감정적 짐을 가지고 있거나 과거의 상처를 정리하지 못한 채 지니고 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쓰레기는 과거의 불쾌한 경험, 억눌린 감정, 혹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나타내며 이를 버릴 필요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생활 속 스트레스와 부담 쓰레기 꿈은 또한 생활 속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나 부담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일상 속에서 겪는 피로감, 불필요한 일들, 혹은 대인관계에서 느끼는 불만족감이 쓰레기로 상징될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쓰레기가 넘쳐나거나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상황이 나타난다면, 이는 꿈꾸는 이가 현실에서 무언가에 압도되고 있거나 해결해야 할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 자기인식 쓰레기 꿈은 때때로 꿈꾸는 이가 자신의 가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쓰레기는 쓸모없거나 가치 없는 것을 상징함으로, 꿈 속에서 자신을 쓰레기처럼 느끼거나 쓰레기 더미에 갇혀 있는 상황은 자존감이 낮아져 있거나 자신을 불필요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쓰레기는 꿈꾸는 이가 자기인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관계와 상황 쓰레기는 또한 정리되지 않은 인간관계나 상황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거나 처리하지 못하고 방치된 경우, 이는 꿈꾸는 이가 현재의 인간관계에서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거나 해결해야 할 문제를 방치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고 쌓아두는 꿈은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회피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꿈은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불필요한 감정적 짐이나 문제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꿈은 과거의 상처, 갈등 또는 불필요한 인간관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를 상징하며, 꿈꾸는 이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가 쌓여있는 꿈은 꿈꾸는 이가 현재의 삶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나 감정적 갈등을 방치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쓰레기는 불필요한 것들을 상징하므로, 쓰레기가 쌓여있는 상황은 꿈꾸는 이가 현실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미뤄두고 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꿈꾸는 이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러운 쓰레기를 만지는 꿈은 꿈꾸는 이가 현실에서 불쾌한 일이나 사람들과 연루되어 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무언가에 엮이기를 원하지 않으나,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느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더러운 쓰레기를 만지는 꿈은 또한 꿈꾸는 이가 자신을 더럽히고 있는 감정적, 정신적 요인을 자각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치우는 꿈은 꿈꾸는 이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의 상징입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현실에서 쌓여있던 문제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치우는 과정에서 힘들거나 어려움을 느꼈다면, 이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암시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해결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합니다. 쓰레기장이 있는 꿈은 꿈꾸는 이가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자존감이 매우 낮아진 상태일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쓰레기장은 쓸모없고 버려진 것들의 집합체임으로, 꿈꾸는 이가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느끼거나, 주변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상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을 꿀 때는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신의 가치를 다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꿈을 꾼 한 여성의 사례 한 여성은 집안 곳곳에 쌓여있던 쓰레기를 버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최근 몇 년 동안 정리되지 않은 감정적 갈등과 해결하지 못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꿈은 그녀가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내면의 욕구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실제로 그녀는 그 후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쓰레기가 넘쳐나는 꿈을 꾼 한 남성의 사례 한 남성은 집 밖에 있는 쓰레기통이 넘쳐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직장에서 과도한 업무와 책임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쌓여있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쓰레기가 넘쳐나는 꿈은 그가 직장생활에서 너무 많은 문제를 짊어지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 꿈은 그에게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를 지닌 꿈이었습니다. 더러운 쓰레기를 만지는 꿈을 꾼 한 청년의 사례 한 청년은 꿈속에서 더러운 쓰레기 더미를 손으로 만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인간관계에서 큰 갈등을 겪고 있었으며, 그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쓰레기를 만지는 꿈은 그가 그 불쾌한 상황에 얽매여 있음을 나타내며,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내면의 갈등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쓰레기장을 헤매는 꿈을 꾼 한 학생의 사례 한 학생은 꿈속에서 쓰레기장을 헤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학업에서 자신감을 잃고 있었으며,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쓰레기장은 그가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끼고 있음을 상징하였으며, 그 꿈은 그의 자존감이 심각하게 낮아진 상태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가득 찬 쓰레기통을 비우는 꿈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꿈 깃발이 찢어지거나 우물이 묶거나 시궁창 같은 데에 버려져 쓰레기가 되는 꿈 사업의 실패 및 좌절과 재물, 뼈는 이권의 손실, 지의의 해임, 퇴직 등 좋지 못한 일에 부딪히게 된다. 남편이 많은 쓰레기를 집으로 가져오는 꿈 시댁으로부터 재산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다른 사람 집에 쓰레기를 버리는 꿈 누군가에게 재산을 나누어주게 되거나 불안 이웃을 돕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딸기팩에 쓰레기가 얼어있는 꿈 대금이 들어올 것임을 예시해주는 꿈 마당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모아 불태운 꿈 마당이나 정원은 자신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애지중지하고 있는 것, 가령 가족, 사랑, 영혼, 내적인 생활 등을 상징한다. 마당이나 정원의 상태는 마음의 풍요로움과 황폐함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이다. 또한 마당이나 정원에 관한 꿈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를 암시하는 꿈이다. 마당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모아서 불태웠다면 마음속 근심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쓰레기를 치우는 꿈 많은 사람들과 일을 하게 되고 사업이 성장하게 된다.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꿈 개인관계가 좋아지게 되고 어려움에 처했던 일들이 해결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배우자가 쓰레기를 가지고 집안으로 들어온 꿈 처갓집, 돈은 침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을 의미한다. 상환음식 쓰레기를 버리는 꿈 고민거리들이 차차 정리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선물 상자 속에 쓰레기가 가득 찬 꿈 뜻밖의 횡재수가 생겨 생각지 못한 돈이 들어오게 된다. 선물 상자 안에 쓰레기만 가득 찬 꿈 횡재수를 의미하며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돈이 들어오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쓰레기 더미 위에 한련화가 산뜻하게 피어있는 꿈 숱한 고생 끝에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아름다운 꽃을 활짝 피운다. 쓰레기 더미 위에 꽃이 산뜻하게 피어있는 꿈 숱한 고생 끝에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는 의미로 일이 잘 해결될 것임을 의미하는 꿈 쓰레기 버리는 꿈 쓰레기 버리는 꿈은 전반적으로 길몽에 가깝다. 쓰레기는 애군 근심 걱정을 상징한다. 이것을 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아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 꿈 복잡한 마음이 꿈에 그대로 반영된 것임을 의미하는 꿈 또는 사업운이나 재물운이 들어오게 될 좋은 시기가 올 것임을 의미하는 꿈 쓰레기 줍는 꿈 그동안 문제되고 걱정되던 일들이 해결되고 개인관계도 좋아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쓰레기 치우는 꿈 쓰레기 치우는 꿈은 근심과 애군을 치워내는 것을 의미한다. 쓰레기를 버리는 꿈과 의미가 동일하다. 막힌 일, 구설수에 올라간 일 등 여러가지 일들이 해결이 가능하다. 현재 상황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 쓰레기가 머리 위로 떨어진 꿈 구설수와 망신살이 있을 수 있다. 쓰레기를 머리에 이고 나르는 꿈 주변 사람을 돕다가 시비에 휘말리게 되거나 구설수에 오르내릴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쓰레기를 모아 태우는 꿈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생활이 평안해지고 안정적이게 될 수 있음을 의미 스트레스나 걱정 등이 사라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쓰레기를 버리는 꿈 많은 불을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꿈 쓰레기를 보는 꿈 생활에서의 스트레스나 대인관계에서의 스트레스가 있음을 나타내주는 의미의 꿈 쓰레기를 줍는 꿈 그동안 문제되고 걱정되던 일들이 해결되고 대인관계도 좋아지게 된다. 쓰레기를 집으로 가져오는 꿈 쓰레기가 많을수록 더 많은 재산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쓰레기장을 걸어가는 꿈 온수대통할 꿈으로 재물운이 상승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꿈 쓰레기차의 잡동산이와 쓰레기를 수거하여 씻는 꿈 모든 잡념과 때를 말끔히 씻어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바른 정실에 갖는다. 수신제가 청소, 참외반성 등이 있다. 쓰레기통에서 돈을 줍는 꿈 큰 돈이나 큰 인기를 얻게 될 수 있음을 의미 혹은 인기가 좋지 않은 분야에서 성공을 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쓰레기통을 구입하는 꿈 배청소를 하게 되거나 집안을 정리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쓰레기통을 비워도 자꾸 차있는 꿈 하기 싫던 일에 책임을 지게 될 상황이 올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쓰레기통을 얻은 꿈 하기 싫은 일을 책임지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쓰레기통이 쓰레기로 가득 차있는 꿈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장애물에 부딪히며 해결해야 될 일들이 늘어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아내가 많은 쓰레기를 집으로 가져오는 꿈 처갓집으로부터 재산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오늘 안에 쓰레기가 쌓여있는 꿈 부부간의 불화나 구설수가 생김 음식물 쓰레기를 먹는 꿈 식중독이나 질병에 걸리게 되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꿈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꿈은 현재의 우울한 상황에서 탈피를 하고 싶은 마음을 반영한 꿈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삶의 염증을 느껴서 변화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반영된 꿈이다 음식물 쓰레기 보는 꿈 음식물 쓰레기 보는 꿈은 현재 여러가지 걱정과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반영된 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마음의 병이 올 수도 있다 입안에 쓰레기를 물고 있는 꿈 악성식 중독으로 병원 출입이 차서진다 질병, 우한, 수술 등 불운이 닥친다 집안에 쓰레기들이 가득 차있는 꿈 길묵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재물이 많이 들어오게 될 수 있음을 의미 쓰레기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친구들이 쓰레기를 실어 나르는 꿈 어려움이 닥쳐서 친구들의 도움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흥미롭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